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해, 어디든 무엇에든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뜻밖의 사고를 겪었죠. 음식에서 메뉴판을 볼 때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확대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끔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에서 자료를 찾아볼 때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가 모두 점자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전 점자보다는 확대경을 이용해 글씨를 읽는 게 훨씬 편해요. 다행히 요즘에는 큰 글씨 책과 확대경이 비치된 시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 제9조, 접근성,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9조, 접근성 매년 2월 인도의 고아지방에서 열리는 화려한 축제, 고아 카니발 화려한 퍼레이드, 거리 밴드, 춤, 공연 등 다양한 물거리로 가득한 축제인데요.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와 즐기는 이 축제에 휠체어 군단이 출동했습니다. 그동안 휠체어를 타고 축제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환상적인 축제 광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번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장애인단체와 관광단체, 그리고 축제 주최 측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누릴 수 있겠죠? 이번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즐거운 지역축제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모두의 접근성이 보장된 축제가 되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9조, 접근성 조항을 마련하였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학교, 주거, 의료시설, 근무지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등과 정보 및 통신 등의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장애인은 필요한 기술이나 수단,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죠. 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불편 없이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제9조, 접근성 조항에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적절한 조치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조치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일상적인 의사 전달 수단으로 쉽게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점자, 수어 등의 특수 자료를 마련하는 것 등을 말해요. 건물과 같이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식적이고 기술적인 범주까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죠. 결국 모든 지역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학교, 주거, 의료시설과 근무지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2번 국가특수기밀 및 국가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번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정답은 2번이죠. 장애인은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접근하도록 보장받아야 한답니다. 제20조, 개인의 이동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프트 시설이 있어야 해요. 이처럼 200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교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성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장애인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조항이 마련되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적정한 비용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이동보조기구 보조기기, 보조기술, 그리고 현장지원과 매개체 등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해요. 이때 장애인 및 전문 담당자들은 이동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동보조기구나 보호장구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도 되도록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해 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답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현장지원과 매개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현장지원 또는 매개체의 AI 로봇도 포함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현장지원이란 장애인의 곁에서 바로 보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낭독인, 안내견을 뜻해요. 그리고 매개체는 바로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수어통역사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수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보조기술이라고 하죠. AI 로봇은 장애인의 이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보조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 로봇을 비롯해 장애인을 현장지원하는 전문 담당자, 각종 동물들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겠죠. 이동권은 일상을 누리고 직업을 선택하며 자립적인 삶을 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니까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은 현장지원, 매개체, 이동보조기구, 보조기술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먼저 1번, 안내견 정답은 안내견은 현장지원에 해당해요. 다음 2번, 필체어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필체어는 이동보조기구에 해당하죠. 다음 3번, 수어통역사는 무엇에 해당하지요? 정답은 수어통역사는 매개체에 해당해요. 마지막 4번, 보조공학에 의한 특수한 장치는? 정답은? 맞아요. 보조기술에 해당해요.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주부인 A씨는 가족들이 출근하거나 외출한 사이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어 차그릴 거나 집안일에 집중할 때면 집에 누가 왔는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걸 눈치 못 칠 때도 있죠. 딸의 메시지를 받고 급하게 TV를 켜보니 A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산불이나 동네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곧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수어 방송을 통해 자세한 재난 상황과 대피 방법 등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재난방송 덕분에 A씨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는 재난방송은 물론 뉴스에 수어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 긴급재난문자도 수어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잘 보장되고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 브리핑 등을 수어로 제공해 지역 내 발생 현황과 거리 두기 단계별 지침 사항, 검진센터와 치료시설 등의 정보를 누구나 잘 알 수 있었어요. 특히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임을 분명히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기반이 되었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 의견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조항을 마련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서 수어, 점자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장애인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나 수어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한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소통 수단의 다양성, 즉 점자나 수어도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서로 수단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뜻을 공유하는 건 가능하니까요.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네모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의사소통, 서비스, 참여, 교육 등에서의 접근성을 위한 언어 수단이다. 여기서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이 어디든 무엇에든 접근할 권리, 그 권리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9조, 접근성 장애인은 삶에 있어 필요한 시설, 수단, 기술, 서비스 등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0조, 개인의 이동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장애인은 자신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정보를 추구하고 의견전달 및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